사냥 조령 개인기를 다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는 것이. 쏟아야 됩니다. 네, 쏟아야 됩니다. 네, 쏟아야 됩니다. 네, 쏟아야 됩니다. 네, 쏟아야 됩니다. 자, 먼저 영화 짝패에 나오는 이범수 씨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아니, 말해봐요. 내가 집 앞 할놈이요? 내가 그럴 놈으로 보여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영화 품행제로에 나오는 불량 악세. 유승범 씨 성대모사 들려주세요. 자, 가왕이면 책을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도시락을 까먹고 앉아있고. 아, 그리고 오늘 이러는데 도시락은 왜 싸와? 오, 비슷해. 배우신 것 같아요, 배우신 것 같아요. 혹시 충청도 출신이십니까? 한약도림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결했어요? 누구? 최양락 씨?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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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설마? 유승범 씨, 너 설마? 설마? 아니요, 이거. 네, 네. 자. 자. 자, 자.